여기까지만 한번 들어가볼게요 할 수 있는 사업 배울 수 있는 직종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큐가 낮으면 일단 방장님, 전화 좀 가능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아이큐가 높으면 가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이큐가 높으니까 확실히 일과관계가 있다 아이큐랑 앞으로 먹고 산 부분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는 저는 비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이큐는 어디까지나 어떤 테스트의 영역일 뿐이죠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미비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미분적분 배우고 했지만 현실에서 쓰먹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런 기본 교육과정의 수료 과정일 뿐이지 그런 아이큐로 아이큐가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 살고 이 사람이 못 살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큐 테스트를 어렸을 때 받은 거는 기본적인 어떤 아이큐 테스트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큐는 지능이에요 인지능력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학적인 우회의 회전이 굉장히 빠를 테고 물리학자들은 과학적인 지능이 뛰어날 테고 사업자들도 또한 비슷할 테고 그런 지식, 지능 이런 거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게 어쨌건 밖에 나가서 뭔가 여기에서 장사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서 장사 머리가 또 있는 거고 또 자영업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회복구세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런 창의력과 관련이 있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아이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큐 그 창의력을 내가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틀 안에서 내가 나와서 다른 어떤 큰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지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는 어떤 시야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겠구나 뭔가 그런 공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님 입장에 대보는 거고 내가 업주 입장에 대보는 거고 그래서 명명백백히 잘못된 부분들 바로 잡고 또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걸 해야겠다 저런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사실 크게 지능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게 통찰 지능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건 말장난이죠 니마 어떻게 이렇게 말장난이죠? 우리가 보통 지능 지능 그리고 IQ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람의 학식 똑똑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지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사실 뭐 지능의 범주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능의 범주가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지능을 내가 일반 사람들처럼 갖고 있으면 가난하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내가 한쪽 분야의 어떤 지능을 탁월하게 내가 깊고 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그 코트님이죠? 지옥님 그냥 근데 방장님 방장님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이제 좀 되게 좀 오류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영업자를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한민국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진짜 한 30년 40년 동안 특별한 어떤 기술 없이 그냥 하나를 되게 오래 팔았어요 한 메뉴를 그래서 그 어떤 시장에 하나의 어떤 그 어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게가 잘 되고 그 옆에 상인들도 그 가게 역 이제 뭐 영향을 좀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7,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지능으로 무슨 저기를 했겠어요 그건 꾸준함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꾸준함도 꾸준함의 지능이라고 하실 거예요? 꾸준함의 지능이 아니죠 어 판단하는 능력은 지능과는 좀 별게 아닙니까? 아 씨 빨리요 또 들어왔다 아니 맞잖아요 아가리 좀 닥치시고 머리 고객님 좀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아 왜요? 아 꺼져 그냥 자라지 말고 안 따라왔어 씨 어? 잠깐만 의사들도 굉장히 지능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망하는 의사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망하는 의사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망하는 의사라는 게 이제 의사 쪽도 여러 이제 그 과가 있잖아요 뭐 정형외과가 있고 뭐 정신과가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피부과도 있고 근데 거기서 가장 낮은 티어에 있는 이제 분들이 기술이 별로 좋지 않고 어떤 모든 과정을 다 건너서 의사학위를 땄어요 따가지고 이제 의사로 이제 개업을 하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시골 같은 데서 노인분들 이렇게 뭐 정형외과 이렇게 봐주면서 가장 좀 이렇게 연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의사로 사는데 망해서 뭐 굶어 죽거나 뭔가 이렇게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는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아 변호사는요? 변호사는 망하는 키스 요즘 많던데? 변호사보다는 아까 의사를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망하고 변호사나 의사나 지능이 높은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님이랑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저 지능이 높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잘 산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서울대를 나왔다라는 거는 성실하고 어 내가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이유가 있던 사람이 그거를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성실하게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가고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뒤늦게 뭔가 어떤 곳에 좀 그 취미가 딱 생겼어 아 난 이거를 꼭 이룰 거야 한 그 지능을 한 분야를 내가 깊게 파다 보면은 그쪽에 대한 어떤 필요한 지능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일단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은 여러 직종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핫한 직종 젊은 세대들한테 뭐 인플루언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멍청하고 사실 관심도 못 받고 학교도 그냥 변변치 않은 곳에 집안도 되게 좋지 않아요 근데 틱톡 영상을 되게 재밌게 잘 찍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 개를 찍었는데 그중에서 막 대박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을 알리고 점차 점차 이제 인터넷상에서 남들의 어떤 수요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밌는 영상들을 계속 찍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제 그 앞가림을 하고 돈을 벌고 수익창출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케이스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이제 제누의 영역이고 아이큐의 영역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멍청한 사람들이 돈 많고 잘 사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이큐랑은 아이큐랑은 이렇게 그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방장님이 말한 그 넓은 범위의 지능이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니죠 가본주의는 재능으로 골라간다고 생각해요 기술 하나만 뛰어나도 그 기술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생활의 다리 이런 것도 봤잖아요 어릴 때 진짜 힘들게 살아가지고 막 부모님이랑 대결하고 뭐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았는데 어느 하나를 꾸준하게 잘해가지고 그만큼의 기술이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어 특징이 있는 거죠 잘하는 그런 걸 이제 어 재능이라고 하겠지만 재능도 결국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우리 뇌는 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뭔가 배움을 추구로 하면은 뇌는 계속 발달을 하게 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통각 사람의 모든 어떤 그 어 이렇게 촉각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관제하는 게 뇌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뇌로 사는 거라 사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죠 본인이 지금 말씀하셨네요 인생은 뇌로 사는 거다 그런데 그게 인생은 뇌로 사는 게 맞아 뇌 없이 살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씻어주세요 자각을 하고 뭔가 자각을 하고 내가 뭐 그런 본능적인 부분으로 예? 뇌가 쓰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관제하는 게 뇌이기 때문에 뇌가 있으므로 사람은 살아간다 이 말은 결국 두 다리가 있으면 걸을 수 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건데 이걸 지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반사신경이죠 신경이죠 이 말장난이 말장난 말장난이 아니라 이 진흙이라는 진흙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진흙 푸티나 쳐 드세요 진흙 푸티나 쳐 드시고 방금 이제 지옥이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는 능력이 좀 부족하세요 방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방대 어순이 맞아요? 이게? 방대 어순이 맞냐고요? 가난하면 아이큐가 낮은가 아이큐가 낮은가 이게 말이 되는 게 연구 결과에서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이큐가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재능 그러니까 내가 타고나게 신체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타고나게 내가 앉아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좋거나 그런 부분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능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지능만 유감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수준의 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지능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지능을 그렇죠 네 그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 지능이 더 떨어지면 경계선 인격 장애 경계선 그런 지능 장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장애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지능 지적 수준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그래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진짜 지적 장애인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태어나서 아 이게 물이구나 이게 목마름이구나 이런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싹 다 관제하는 게 뇌인데 그 뇌의 기능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방제랑은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메시도 결국은 지능이 좋기 때문에 축구를 잘한다 거든요 그건 이제 재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재능과 노력과 그 지능이죠 모든 게 다 결합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이큐가 90에서 100이거든요 90에서 110 사이인데 가난하면 아이큐가 낮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낮은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정의가 되어있지 않는데 어떤 도로를 하겠냐 그러면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이죠 솔직히 별반 차이 없다는 거 같아요 저는 털이 없는데 저는 털이 없는데 왜 이 지구를 정복하게 되었을까요? 지능이 높기 때문이죠 지능이 높기 때문이죠 같은 인간이라도 일반 사람들과 우리 상류층들의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능 차이가 굉장히 지능이 아닌 거 같아요 지능이 동의합니다 이건 동의해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이런 말씀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의식주를 아직도 해결하는데 큰 문제를 두고 있어요 근데 상류층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어떤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이 그 차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상류층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정리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진화가 덜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맞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생각, 좀 더 깨어난 생각.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얀은 지금 물적 경력을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와중에 누가 지구를 살릴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게 상황과 환경이 문제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세계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하다. 똑똑해서 그렇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우디 왕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기름국에서 정말 기름이 잘 나가고 내가 그냥 그건 운발도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전혀 빼놓고 똑똑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잘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장님이 하면 가장 멍청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조사가 있었어요. 중상층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는 꿈이 뭐야.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말하는 꿈들은 의사, 변호사,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들이었고 상유층들의 그 자녀들의 어떤 꿈은 저는 이 가난을 뭐 이렇게 좀 고치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을 또 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방장님이 씹 돌대가리 새끼인 게 완전 롱스톤 대가리인 게 뭐냐면 인도라든지 이런데 정말 인구수가 너무 많은 그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IT업계 취업을 하고 구글 같은 데 들어가고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크롬 프로그래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은 운빨 존망겜이지 그거를 가지고 부모가 똑똑한데 이게 환경과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환경에 어느 시기에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을 당연하죠.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성마저도 전부 이렇게 배제해버린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정말 머리가 좋고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는 인재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가난한데 IQ가 낮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아, 시관련 나가. 개병신로 개물려나. 과학적 사실을 부정으로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요. 아니, 힘들어.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맞죠. 방장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거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아주 당적인 0.00001%의 세계적인 리더, 일론 머스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CEO 약간 그런 분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이 인류의 리더입니까? 그들이 리더를 자처하지만 정작 여러 지구 지금 곳곳에는 여러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왜 꼭 그들을 받들어야 하고 왜 꼭 그들이 생각하는 게 옳고 왜 그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니마. 저는 절대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의 맥락을 잘못 지으신 것 같은데 결국엔 지능 차이 때문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사는 거고 인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버리는 거고 아니, 아니요. 방장님 틀렸어요. 방장님이 점점 각이 논리에 자기가 갇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장님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방장님 말은 초사유층의 그런 관점들이 그런 관점들은 아이큐가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남들에 비해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아니죠, 니마. 그게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선대에 선대를 올라가면 우리 지금 친일파들 잘 살잖아요. 그렇죠?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은 결국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라에서 지원금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일본을 위해서 나라 팔아가면서 친일파 행동을 했던 게 그럼 똑똑한 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자손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과연 정말 똑똑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아요, 니마. 선과 악과 지능이 높고 낮음을 우리가 인간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지능이 높다라 그래서 모두 그 사람의 말이 옳고 선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능이 높았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파 행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군작은 빼돌리고 약간 그런 역사적으로 정보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능이 높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도움받은 거 아닌가요? 양심이 없기 때문이죠. 지능이 높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양심이 높고 양심도 없고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거 아니라고 그리고 아까 방장님이 아프리카 사람들 이야기하셨잖아요.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이큐가 낮다 이랬잖아요. 그건 그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경제, 문화, 환경, 보건, 복지, 자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국가에서 어떻게 아이큐가 높고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배벌레님이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빈곤은 부패한 지도부하고 현대적 발전을 가로막는 퇴근적 문화에서 발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가난과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가난이 같습니까? 방장님 이제 이쯤 되면 너무 추하니까 인정을 하시고 우기기 벅벅 우기는 거 그만하세요. 어그로 끌려고 방팔하신 것 같은데요. 어그로 끌려고 방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조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진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서구 문화는 크게 발달이 되었고 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발달하지 못한 큰 이유가 뭐냐면요. 지형적 문제예요. 농업혁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했으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그게 지능과 무슨 관리인지. 지능과 관련이 없죠.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로 인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어이 그 문명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서구 문화들의 어떤 사람들의 지능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총을 만들고 인구가 적더라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용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진화해온 우리 인류 사회가 이 지능이 높으면 다른 사람을 지능 낮은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선일 수도 있고 어 뭐 아까 코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행설수설 하시네. 진짜 행설수설. 선거. 뭔 말이야. 그게 뭔점이 뭔지는 아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방장님 마이크 끌게요. 그러니까. 방장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방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지능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속 그 지능이 높은 사람이 지능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결속하고 속박시키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난하면 아이큐가 낮은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방장님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님한테 막 시비 걸거나 화내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도 듣고 있어요. 완전 대가리가 쏨딴 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장님 혼자서 1 더하기 1은 3이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저희가 일하는 걸 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구하바 대가리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냥 대가리 뿌렉다 킥으로 대가리한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대가리가 약간 뭐랄까 좀 낙래를 맞으신 게 아닌가라는 약간 생각이 좀 들고 방장님이 정말 치유를 받았으면 한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격적 어떤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가정 교육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장님도 본인들이 이런 가정 이야기를 할 때면 이런 부모님 얼굴에 먹지라는 거예요. 이런 부하님 귀집 가서 돼지 도래창 같은 거 드셔보시고 진짜 세상에 힘든 정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있는 적이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회의 밑바닥을 찾아보시면 방장님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사회 0.000%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성공의 사례만 가지고 와서 저는 그 사람들을 한 적이 없고 본인이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우리가 소위에 다 알고 있는 부자 중에 멍청한 사람 이름 한번 대주세요. 철구요. 아 그거는 철구는 천재예요. 노래하는 코트요. 그러니까 님 그 박장님 얘기하시던데 남장 수업의 그 3대 손녀 아시죠? 그분은 똑똑해서 마약하고 대마조 피나요? 그러면 서태지는요? 서태지 초졸인데요? 정우성은요? 음악적 지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죠? 정우성은요? 연기도 못하는데? 정우성은 얼굴이 재능이죠? 그게 지능인가요? 그건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22년 복권 당첨자는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인가요? 진짜 운이죠. 부자잖아요. 그것도 지능이 나와. 운 럭키죠. 럭키. 관장님 반박해 보세요. 뭐 누구요? 철구요. 정우성이요. 철구가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는 부자인가요? 인정을 해야만 부자인 건가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본인 기준에서 말고 우리가 소위 철구는 부자지. 부자죠. 본인 입장에서는 부자일 수 있겠죠. 지적 수준이 장애를 가진 수준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적 수준이 그냥 국평오라는 말 있잖아요. 국민의 평균 수능 등급 5등급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팠겠죠. 네? 그냥 부모님한테 잘 물려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방장님의 논리랑은 안 맞잖아요. 왜요? 그럼 방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방장님 아이큐가 낮으신 거네요. 방장님이 아이큐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어프로를 끌고 싶어서 이 방을 만든 게 이 정점의 학설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방장님부터 인정하시고. 방장 패배를 인정하십시오. 그냥 독의자 바꾸세요. 그냥. 아니요. 저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방이 성공이에요. 지금 이미 성공. 방장은 자존심이 센가. 네. 네. 낮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저는 방장님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인정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모란시장 가서 돼지 도래창 같은 거 드셔보시면. 정말 그 돼지의 쿰쿰함을 느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진짜 하루 벌어먹고 약간 이런 분들이랑. 예. 그 호흡을 같이 해보시면은 알 거라고요. 내가 정말 모지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자꾸 제가. 그러니까 자꾸 그 코튼을 하시는 게. 선과 악과 그 지능의 높이에 따라서. 이제 자꾸 뭔가 인간관계를 연결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호란시장에 계신 노인분들이 어떻게. 선과 악과가 어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멍청해서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인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가난하면 아이큐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능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봐봐요. 방장님이 말을 하는데도 버벅거리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진 않았어요. 완전 시험타 고굴게 대가리시네요. 아니 환경탄 나라탈. 또 디스하고 계시네. 언제 성공해? 아니 머리 두 개는 내가 마이크를 꺼내는데. 아니 머리가 두 개인데 어떻게 성공해? 아니 환경탄 나라. 아 소리 꺼버리면 그만이야 미친년아 제발 끼지마. 아이큐 낮아도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장님 기기다고 들어가시면. 저는 방장님 말이 옳다 생각합니다. 예 그 저기 분탕질 치려고 들어온 거 알겠는데. 아갈 박 싸물고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지옥님 같은 경우에도. 자꾸 그 반대편에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요. 이렇게 욕설을 하시는데. 그 인장이 천박하세요. 저 방금 들어왔는데. 네.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천박하게 하면 어떡해요. 약간 천박한 게 아니라. 방장님의 궤변을 들어주기 힘드니까. 욕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차라리 그냥 제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금 보고. 개미 새끼들 만약에 따라온 거 잘 알겠어요. 개미 새끼들이라고 본인이 표현하시는 것도 천박하죠? 곤충에 비하했죠? 곤충에 비유했죠? 방장님 부모님은 혹시 벌레인가요? 지옥님은 근데 말이 좀 세다. 한거지면 병신 꺼져. 소리 끄면 그만이야. 또 욕하네. 버러지 새끼야. 토론방 판대 쳐 망한 새끼. 흥거신. 맞죠? 흥거신님 바지를 내릴 순 없잖아요. 아까 저 새끼는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묶이는 게. 흥거신은 아까 검사랑 딸배랑. 누가 더 뭐 할 거야. 누가 더 우월해. 이래놓고 딸배보고 미개하다고 그 지랄하는 거예요. 좆병신 새끼. 주장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네 거 소리 껐어. 음. 듣고 있어요. 지증 방지기 채우면 그만이야 나는. 근데 흥거신님이랑 하하님이랑 똑같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거지 새끼들은 아이큐가 낮고 천박하고 나쁘다라고 이렇게 단점 짓고.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죠? 똑똑하고 검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프진 산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이큐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과 악과 지능의 그 높이에서는 인간관계를 찍고 싶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부자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타고나게 운이 좋게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가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피나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지능을 내가 뇌를 발달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게 하하님 말씀대로 되면 지구가 발전하다 못해 완전히 우리도 우주에 나가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일반적으로 하하님처럼 생각을 안 하고 기득권에 행사하여 카르텔을 형성해서 아래에 있는 노예 제도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2차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기계가 일을 많이 했어요. 기계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기계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사업가들은 사람을 써야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봐봐요. 하하님이 말씀대로 하면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주던 혜택을 주고 복지를 주어서 같이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방금 하하님 말대로 기업이 사람을 기계로 사용하면서 도구처럼 사용해서 마모시키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회적 문제이고 이걸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싶은 사회적 파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문제와 쟁점을 가지고 지금 방장님이 가난하면 IQ가 낫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하하님이 돈 100억 1000억 있는 졸부예요. 아니, 부자예요. 그러면 님이 이 돈을 하층민들한테 같이 나눠주고 다 같이 잘 살아야겠다. 더불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돈으로 조금의 임료를 주고 내가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람의 인간의 그 본성 중 하나가 내가 어떠한 그 불을 이루며 어떠한 내가 그 결과물을 만들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 중 하나예요. 아니죠. 저는 안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진짜 그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로지 그 본인의 어떤 그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불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전설이에요. 학계의 전설이 아니고 전설이라고요? 방장님. 그러니까 진짜 지금 방장님이 얘기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난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지능이 낮은 거잖아요. 방장님 말대로라면. 그렇죠? 네?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가난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쵸. 그러면 지능이 상승한 거예요? 내가 발달이 된 거죠? 아니 아니. 하나님. 하나님. 이게 내가 내가 발전이 되고 지능이 높아진 게 아니라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과 이 땅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갑자기 지능이 상승함에 따라서 가난해서 벗어났다. 하나님. 당연히 잠시만요. 10분 동안 얘기를 들어갔거든요. 제가 감히 정의 한 번 내리면 대가리가 앞만 좋아도 보는 시야가 다르면 대가리가 좋은 거 쓰지 못합니다. 일단 스멜님. 일단은 마이크보다 바꾸고 오세요. 그리고 방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그게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장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돈은 곧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돈은 지능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주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잖아요. 방제를 딱 보면 방제를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하면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코인 박아놓고 잠수 가고 기다리다가 오르면 진흥 올라간 거예요? 그건 또 일부의 사례니까 여기에 자기 주장하는 거랑은 또 안 맞대요. 코인 높이 경우에는 시발련.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끝까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마이크 바꿨는데요. 나머지 얘기만 해도 될까요? 네. 그 돈이 시야가 달라서 돈이 많은 사람 진짜 무전기 들고 토크온 한다고 욕 본다 진짜. 아 이런 얘기 모르는데 마이크 껐어요? 그리고 방장님 방장님 제가 진짜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방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요. 지금 님의 궤변을 늘어놓고 인정을 안 하시는 건 그거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진다라는 게 꼭 노력만이 들어가지 않는 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꾸준히 파가지고 나중에 이제 빛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빈곤하게 살고 노숙자로 살다가 나중에 어떤 자기가 결심을 한 부분이지 마음가짐과 결심과 저분이 약간 얘기했던 시야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자기 자신을 고치고 하는데 그게 지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살을 안 하나요?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자살 이건 좀 맥락에 벗어나는 이야기고 갑자기 소사이드로 가는 건 좀 강정님 하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강정님 제가 이제 제가 좀 대답을 좀 할게요. 말씀하세요. 강정님 하나의 투자인 거잖아. 제가 말을 끝낼게요. 내가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지능이 내가 바탕이 돼야 돼. 내가 만약에 월급 100만 원짜리 원래 인생이었는데 비트코인의 어떤 투자로 인해서 100억을 벌었어. 그 말장난 새끼야. 말장난 새끼. 여러분들 이거 이게 왜 말장난이에요. 아 뭔 불을 유지해요. 병신 새끼야.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능은 필요하긴 해요. 강정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난 한 1년 동안 비트코인 시장의 그 뭐냐 그 폭락 그 다음에 주식시장 폭락 부동산 지금 폭락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과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거죠? 그걸 투자하기 전에 내가 투자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전반적인 어떤 그 책을 10권 정도만 내가 읽었어도 이런 어떤 그 근데 방장님 경제학 거주조도 주식 마이너스 봐요. 병신 새끼야. 방장님이 말씀하신 갑작스럽게도 경제학을 들먹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사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출신이 각기 다 달라요. 그건 아니죠. 서울대를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학창시절 때 명확한 어떤 목표로 보통 지능이라는 것을 아니 지능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슨 수단이 있어요? 무슨 수단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재산 능력?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얻어 학교를 나왔고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멍청한 새끼야.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보통 그걸로 사회에서 보는 거랑 말하는 거 진짜 돌 대가리 멍청한 밥통 대가리 쿠쿠 압력 박수 시발대가리 새끼야. 근데 그 목표를 윤료만한 지능이 있으니까 서울대도 가는 거 아닐까요? 서울대를 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노력을 멈추는 경우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노력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 목적을 벗어나면 되잖아. 서울대를 나왔다라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의 어떤 그 지능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하지 말고 이 병신화 사회에서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가장 사람의 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뭐가 있냐고 자격증과 그 사람이 스펙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쌓으려고 내가 더 지적해 보이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잖아. 개병신 멍게 대가리 새끼야.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러면 전부 다 성공을 하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본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점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일단 지옥에서 옴님도 서울대를 나온다라는 것은 성공을 그 방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조금 진정해서 얘기를 하세요. 진정서 제출할게요. 일단은 토커님 마이크도 꺼야 돼. 이런 대가리가 있지. 말장난을 계속 하잖아. 말장난이 아니라 그게 엘리트의 착각 속에 빠지면요. 절대 인정을 안 해. 병신이 그러니까 지금 지옥님이 가방끈이 좀 짧죠. 책 한 번도 안 읽어봤죠. 태어나서. 그럼 너는 똥동에서 미용신이나 방에서 탁상공로 나고 쳐 자빠졌냐? 네 재산 얼만데 통장 까나? 아니 왜 그러세요. 또 둘 다 돌 대가리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너보다 재산이 적어지면 그건 내가 지능이 떨어진 거냐? 재산에 지금 재산에 비례해서 지금 아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면 아이크가 낮은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강원도 풍감배 대가리야.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그런 식으로 본인이 천박하다는 건 본인이 지금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근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장님이 지금 거의 한 3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되게 한 3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30분 동안 괴변을 늘어놓으시다가 지금 제가 문득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방장님이 설득하는 지능이 굉장히 낮다는 부분 완전히 정말 그 대가리가 날치할 대가리라니까요. 설득하는 말빨은 제가 더 높은 것 같네요. 네 방장님 설득력이 없으세요. 설득력이 1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지금 논리도 부족한데 이 주제의 어떤 그 중심을 저로 잡아서 저의 어떤 그 인격을 모독하는 여러분들은 아니 아니 하하님 근데 인격 모독이 아니라 아까 하하님도 지옥에서 옴님한테 그러니까 이 최종학년 여름 성경학교 나온 새끼 아갈빡 싸물라고 이 병신아 니가 이 돈이 틀렸잖아 언제까지 그렇고 돈이 많은데 지옥에서 옴님처럼 화를 막 주체를 못하거나 화가 나지 저런 미흥옥박 같은 새끼 아빠하고 또 계속 말정하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자기가 자기 컨셉에 갇혀가지고 저지러고 있잖아 지금 지옥님이 지금 화가 나가셔가지고 지금 일정 능력이 있으면 지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그럴 텐데 병신 완전 자갈치 대가리 새끼인가 멍청하잖아요 병신 병신 굉장히 천박하세요 어떤 가정 교육을 받았길래 본인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네요 진심으로 근데 결국 또 이렇게 되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욕을 하세요 지옥님 욕이 나와요 아니면 그리고 또 지옥님이 아까 재산 이야기 하셨는데 결국 재산 까보면 지옥님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저 새끼가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새끼가 YT 기업에 총 쏠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럴 리 없죠 비흥신 새끼 그러니까 그럴 일 없죠 당연히 에잉? 완전 피레침대가리야 낙래를 몇 번 몇 번 쳐 맞았을까 본인 그 재산 얼만데요 지옥님 낙래까지 본인 재산 얼만데요 아니 님 재산을 공개를 안 하는데 내가 놓고 낯은 건 님 재산에 비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님은 얼만데요 제가 제 개인 카톡 드릴게요 인증해주세요 지금 아 늦골 부셔버리고 싶다 시발남 실제로 보면은 CCTV 없는 데서 그냥 늦골 부셔버리고 싶어 이 새끼 그 하나님 이제 근데 뭐 재산 인증까지는 그건 개인정보 구호법에 이제 또 위반되니까 또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아니 그냥 말로만 해봐요 얼마인지 말로 하면 많겠죠 저는 그러니까 뭐 전 지금 해외에 있어요 해외에 지금 그렇게 하나 토론토에서 지랄을 토론토요? 응 토론토요? 지금 토론토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오후 6시 10분이요 오후 6시 10분인가요? 네네 토론토 토론토가 혹시 어디에 있죠? 정확하게?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 캐나다 미국인데요 캐나다에요 캐나다 맞아요 대가리도 안 감고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 짱 박혀가지고 방구석에서 정수리 홍어 냄새 나는 새끼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역겹다 진짜 나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감나게 대가리세요 네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본인의 천박한 언어들로 켄타우루스 대가리세요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타격감 없어요 지형님 그냥 본인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그 사회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얘기 그만하시고 본인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잃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거 장담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하님도 아니 하하님도 지금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익명성 때문이잖아요 맞잖아요 하하님 안 그래요? 저 지옥에서 옴님한테 면전에다 대고 하나 둘씩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못하시잖아요 만약에 그 지옥에서 옴님이 저 새끼는 지금 갑자기 지한테 조금 인심모독을 했다 자기가 인정할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열받게 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이해관계도 없이 지금 저렇게 나를 부두술사 마냥 저주하는데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뭐랄 수 있겠어요? 본인이 내가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서 인정을 하게끔 만드는 그 본인의 행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천박하다는 거예요 아 맞죠 맞죠 맞는데 의견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귀가 없고 입만 있으니까 입만 살아있는 거야 아 근데 맞아요 하하님 하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지옥에서 옴님은 열불 내면서 님한테 화내잖아요 근데 님은 가만히 차분히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거는 똑같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하하님이나 지옥에서 옴님이나 아니 인정합니다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얘기하는 거는 지옥에서 옴님한테 욕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제가 들을 때는 맞아요 인정하셨잖아요 지옥 때문에 저도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여기 대화방에서 그 빨간불인데 이게 자꾸 초록불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규경되면서 지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빨간불이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화가 안 났을 텐데 자꾸 그냥 아 빨간불이다 아 빨간불이다 이렇게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커 님이 말씀하신 흑과 백 이본법적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인의 의견들을 받지 못하는 이미 빈약한 근거비로 마치 사실이냐 퍼뜨린 게 일단 첫 번째 오류이고 남들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받아들일 그런 필터링할 능력이 없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또 다시 또 말꼬리 잡네 아 가동안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 오해 같은 거 좀 많이 오해 좀 많으세요 오해 같은 거 아니 근데 반장님 근데 무슨 생각으로 방제를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방장님께서 뭔가 느끼신 거나 뭐 어떠한 기사나 자료들을 보시고 확인되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이런 인여 시간들을 이렇게 불특정 다수들이랑 열 올리면서 싸우면서 그걸로 희열 느끼는 새끼인 거죠 저는 싸우려고 이 방을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우연찮게 제가 즐겨보는 아무 목격 없이 표류하는 저 병신 같은 삶이 여러분들 하와이 대처택이라는 제가 말할게요 지옹님 정말 저런 토론토에 산다고 하면서 허언을 내뱉는 저런 인간들이 정말 포코온을 죽어 먹는 거죠 지옹님 제가 토론토에 사는 거 인증하면요 우리 백만 원빵 할래요? 아 백만 원이 뭡니까 천만 원빵도 합니다 천만 원빵 할래요? 진심으로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걸 인증하면 천만 원 보낼 거예요? 네네 그럼 둘이 영상통화 한번 하시죠 영상통화가 아니라 영상통화도 가능해요 지금 토론토에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까 콘도입니다 콘도 여기는 한국어로 말하면 아파트죠 그냥 지금 본인이 영어도 할 수 있나요? 영어 할 수는 있죠 아 그래요? 네네 많이 하세요 그럼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영어로 장황하게 해보세요 이런 걸로 제가 뭐 한다라고 해서 캐나다 토론토 사는 걸 인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디스커드가 됐든 어 줌이 됐든 어떤 식으로 아 그러면은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영어로 장황하게 불러주세요 버벅거리지 마시고 아니 제가 왜 여러분들이 시킨다고 이거 봐봐요 해보시라고요 인증한다면서 본인이 자신있게 인정할 수 있으면 영어로도 해보시라고 그럼 여기서도 영어로 대화할까요? 다같이? 아니 홍한님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자존심이 아니 하하님 그러면 좀 잘 알고 계신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분들한테 전화통화 한번 가능해요 지금? 어 가능하죠 전화통화 한번 해서 영어로 전화통화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다 믿어주겠죠 갑자기 전화해서 제가 그럼 뭐라 그래요 어 뭐 그냥 뭐 자료 좋은 절약품에다 근데 이런 건 누구나 하지 뭐라 그래요 라고 하는 거 자체가 거짓을 확률이 아니면 하하님이 그거 하기 싫으시면 지금 여기서 let me into yourself 자기꺼 한번 해보세요 네 자기소개를 하다 자기소개하기 뻘쭘하면은 그냥 그러면 그 지옥님 네네 지금 영어로 자기소개하면 천만원 보내실거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1차원전은 통과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여러 분 정도 함께해가지고 지옥님 제가 지금 영어로 드린다구요 오케이 하이 마이 내 이름은 하하 아이예요 한국에서 여기 캐나다 7년 전에 음 예 I was born in 1992 음 what else what else 오케이 이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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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직 모르겠는데 혹시 뭐 어떤 대학교에 다니고 내가 하나 I studied interaction design from U of T 아이카 우리 아주 시 이봐야 생 하하 하하하 하하하 천만원 빨리 보내주세요 네 아이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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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놀어, 깜짝놀어? 너의 얼굴은 정말 깜짝놀린 얼굴이예요 너는 터널뚜어? 난 한국인이예요 깜짝놀어 깜짝놀어 내가 찾을래? 내가 찾을래? 내가 찾을래? 내... 내 아버지의 태베이예요 깜짝놀어, 깜짝놀어 깜짝놀어, 깜짝놀어 깜짝놀놀어, 깜짝놀놀어 오케이? 이런거는 듣고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찾을래 모든게 잘 될거에요 왓츠 앱랄이크 굉장히 추하세요, 지옥님 빨리 천만원 보내세요 그냥 다 자살하세요 감독님 계좌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가라팅은 말이에요 앤서울링머신 지금 제가 혼자서 지금 방장님 지금 방장님 저기 뭐냐 지옥님 CNN 쉐도잉 하고 계시거든요 멈추지 이렇게 버벅거리 성지고식 영어인가 보죠 왜 영어 가사 이렇게 줄줄이 읽어 가세요 사람을 정말 싫어요 러브송 너무 살지는 않습니다 왜요, 차라리 그냥 벌스테이 섹시 그냥 하시지 왜요, 제가 보니 저 없는데 handle 오케이 벌스테이 섹시 해주세요 그냥 빨리 천만원 보내세요 브라임나잇 펜씨 레거시 레거시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사람 이게 문제야 해보라고 했는데 하니까 결국 미친척하면서 노래 내 생활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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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마다 파킹 내가 오케이 전 일본에 살아요 뭔 크기 스르 스몬서크라크기 먹도 노루쿠조노이치 느꼬조쿼 모두모두 저분이 다나카성이거든요 저분이 친일파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40년 살았어요 소와데스 가 치키쇼 이크쇼 아니게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타 존나온다 마센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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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하 아하 이거 해봐 안 돼 천만원에 무릎골탕 하하 진짜 십시일반으로 다들 좀 진정성 있게 별풍선 모아서 더도 덜도 말고 덜도 말고 7천개까지만 채워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도저히 이대로는 못가겠습니다 너무 보상심리가 작용을 하네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하하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짜치는 소리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100개씩만 정말 6분만 싸주셔도 네 이렇게 시간을 녹여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잔잔바리 웃음 때로는 빅잼이 아하 우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시그 달의 형님께서 나이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되게 많이 싸주시네요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맨까지 해가지고 너무 고맙네 개동스 항상 너무 고맙고 우리 돛대 너무 고맙고 카페맨 22개 너무 고맙고 맞아 응